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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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시죠? 고맙습니다. 여기구나. 여기가 우리 예식장입니다. 이게 몇 년도에? 67년에 시작했으니까. 67년에 이런 무료 예식장을 하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. 길거리 사진사로 시작해서 한 푼 두푼 모아가 이렇게 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다가 나처럼 동이 없어서 결혼도 가고 왜 결혼은 준다. 결혼 시켜드리고 나는 사진장만 받아도 안 되겠나. 그래 여부도. 원래 사진사 하시고 사진관 이런 거 하시네요. 아 그러시다가. 만났으면 일주일에. 여기서 몇 상이나 결혼식을.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홀 하나가지고 17쌍 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마 세계적으로 기록됐을 겁니다. 작년에도 한 200쌍 가까이 했죠. 어디 뭐 건강은 두 분 다 좋으시고요. 예예. 마법은 없습니다. 신신예식장에서 또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. 예, 지금도 계약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. 100살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늘 하시는 일이 아주 보람되고 즐거우셔가지고. 따로 건강관리가 없어도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까. 이렇게 좋은 직업이 세상에 또 있겠나 싶으니까요. 멋있던 분들이 다 고맙다고 하고 인사하고요.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한 것 같은데. 마산에 이 신신예식장에 오니까.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. 예예. 네, 그렇죠. 네. 또 g 對啊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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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